오늘 배고프대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핑크색 어울릴 것 같다. 처음 봐보시네. 어울리지? 아니,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? 근데 오늘 좀 다리가 어울려. 맘마. 아유, 고생 많았다, 은우야. 검사. 응. 은우 맘마. 잠깐만. 은우가 먹고 있어. 은우, 파이팅. 아, 저건 진짜 대단한 거 같아. 저 개월 속에 혼자 저렇게. 그러니까요. 우리도 할 일 있잖아, 그렇지? 그래요? 제 1회. 은우네 가족 게임. 아, 은우 포함인가요? 이게. 아, 웃기다. 상담받은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해야. 해야 될 일을 적으면 될 것 같아. 엄마, 아빠가 해야 될 일. 칭찬은 좀 많이 해야 돼. 칭찬?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칭찬할 거야, 아빠? 아예 잘 먹는다, 이거밖에 없잖아. 오, 그렇지. 은우가 혼자서도 잘 먹네. 그렇지, 스스로 잘한다. 좋다, 좋다. 뾰, 뾰. 손가락으로 잘 집어먹네, 이런 거? 그 다음 두 번째는. 으악, 으악. 두 번째는. 으악, 으악. 먹어봐, 먹어봐. 괜찮아. 아빠 바로. 아빠가 너희들이 지금 적고 있다, 마음을 다 적고 있다. 손도 적고 있는. 으악. 변했어, 변했어. 선생님이 이제 나한테 말을 좀 짧게 해라. 라고 하셨으니까. 맘마. 응, 맘마. 맛있어. 이 정도? 응. 응. 안 좋은 예시는. 응. 은우야, 맘마 맛있지. 엄마가 은우 위해서 만든 거야.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, 포인트만 딱. 뭐 저기 훈육을 좀 뒤로 미뤄야 된다. 훈육은 뒤로 미루게. 응. 지금. 평소라면 안 돼. 안 돼. 안 돼. 됐구만. 됐구만. 야, 이랬을 건데. 많이 말까? 마지막으로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? 마지막으로. 우리 부부가 서로 예뻐해 줄게. 어떻게 예뻐해 줄 건데요? 어떻게 예뻐해 줄까? 어떻게 예뻐해 줄까? 나는 은우보다 지금 여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. 여보를 좀 더 챙겨야겠지, 나는. 아, 맞을라. 나도 그렇게 할게. 오빠만 할까? 왜? 왜?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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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애기들도 모르고. 나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, 진짜. 아, 복수하는 거야, 우리가? 뽀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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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렸어, 아빠 얼굴을 이렇게 튀어 튀게 했어야지. 이게 텄어. 나 튀었어. 나 이것도 떠나는 거야. 오 마이 갓. 지금 어지러워, 사실. 어지러워, 진짜. 오오오오오. 아이고, 아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복수하네. 아, 잠깐만. 이거 빼줄게, 빼줄게. 우와.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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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. 저거 나 삽시세끼 이렇게 먹인다니까. 그래. 매일 엄마는 닦는데. 그러니까요. 은우한테 해야 될 일, 하지 말아야 될 일. 그걸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, 지장도 찍었기에. 우와. 대박.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우 가족의 행복을 응원할게요.